자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? 자입니다.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? 그렇게 만든다고? 누가다라고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? 너는 자를 수 있다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요? 너는 자를 수 있다. you can cut 양념 냄새가 났고요. 능력을 얘기하고 있네요. 그 다음에 cut이라는 하다시를 써서 뭐라고요? you can cut. 눈물 만들기 첫 단계 자를 수 있니? can you cut? 문장 완성. how can you cut? how can you cut the paper? 그렇지. 뭐라고요? how can you cut the paper? ok 뭐 이렇게 머뭇머뭇거려. 뭐라고요? how can you cut the paper? how can you cut the paper? how can you cut the paper? ok. 그랬더니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 대신에 못 써요? 나는 그것을 이러이러하게 자른다. 하면 되겠네요. I can cut. I can cut you. I can cut you. 다시 해볼까요? 다시 해볼까요? I can cut it with a scissors. 어가 어디 짜고 자꾸? with a scissors야? 여기에 이런 게 보입니까? 선생님 귀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자꾸 소리는 들릴까? 이게 왜 자꾸 소리는 들릴까? ok. 뭐라고요? I can cut it with a scissors. ok. 얘는 어디 가고 없네요. I can cut it with a scissors. 3호 좀 공부해와. ok. 그래. 다시 해봐. 처음부터. 뭘 버벅 버벅거립니까? 익숙하게 만들어서 다시 뭐라고요? I can cut it with a scissor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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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가 말 버릇이지. 그냥. 어떻게 가위로. 어떻게 가위로. 서로 어울립니까? 안 어울리죠. 그쵸? 어떻게 하고 가위로. 라는 말은 안 어울리죠. 그 소포상자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어요? 가위로 하면 되지. 안 어울리죠? 이상한 말 한걸로. 뭐가 돼야. 되게 잘 어울리는구만. 어떻게 하고 가위로가 어떻게 안 어울립니까? 완전 잘 어울리는구만. 어떻게 가위로. 어떻게. 이 끈 어떻게 잘라요? 가위로 잘라. 어떻게 자르라고? 가위로 자르라고. 그래서 이리 다 듣고 싶어서 뭐라고 불렀어요? how can you cut the paper? 오케이. 이거 how가 됐고. 여기가 can you 만들고 있고. how can you cut 만들었고. 더 페이퍼 하면 되네. 그렇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서 나에게는 약할까요? 뭐부터 만들어 봐요? 나에게는 약하다. 약하다. 이거 언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? 앞으로 약해질 건지 튼튼해질 건지 물어보는 거죠? 양념 냄새 나요? 안 나요? 양념 냄새 안 나죠? 그래서 양념 쓰면 안 되겠죠? 그래서 나에게는. 그러면 묻지 않는 말 만들어 볼까요? 네. 나에게는. 응. 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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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니. 니. 네. 선생님이. 도원한테 궁금한 게 있어. 분명히 나에게는 약할 것인가요? 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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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에게는 약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은 부분. 나 말 좀 할게. 너 그렇게 맨날 니가 얘기하는데 맨날 틀리잖아. 선생님 설명 좀 들으면 안 될까? 네. 오케이.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 봐야 되는. 또 또 만들어 봐야. 그래도 또 두리번 두리번 합니다. 선생님 말 안 듣고. 오케이.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 봐야 되는 건 나에게는.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?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를 약할 건가요? 라고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? 약할 것이다라는 양념 냄새 나요? 안 나요? 어? 오케이. 그래서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는 뭐예요?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. 나이. 나이. 저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You are. Weak. 가 어떤 시니까. Be. 를 붙였죠. 또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. 그렇죠? 나에게가 약할 건가요? You a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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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. You are. 그래서 your dog 대신에 있을 수 있겠지. 내 개가 약할 건가요? 그랬는데 어 내 개는 약할 거야 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? 너에게는 약할 거다 강할 거다 하는 거 아니에요. 공부 좀 하고 오세요. 안되겠다. 공부 좀 하고 오세요.